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석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이죠. 이게 3,220.70 이게 역대 최고치였던 1월 25일의 종가 기준입니다. 3,208.99를 3개월 만에 딱 갈아치운 건데 물론 장중 최고치는 1월 11일 날 3,266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인 고점을 장중이냐 아니면 종가 기준이냐 이걸로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대부분 하죠. 그런데 느낌이 옵니까? 정프로? 지금 사상 최고가 코스닥을 지진 안 줍니까? 1,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20년 9개월 만에 1,000포인트 넘어갔다.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20년 만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갔는데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 최고가니까요. 희한하게. 어제도 조용하고. 빵빠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느낌이 그냥 한 2,000포인트 정도? 2,500? 이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오늘 뉴스3 시간은 뉴스를 세 개를 픽을 하면서 사실 이게 어제 저녁에도 다뤄진 뉴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29년 차 투자자로서 전임 미답에 3,220을 갔는데 뉴스3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는 뉴스3 시간에 이걸 안 다룬다는 것도 그래서 내가 이런 뉴스마저도 내가 스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정도 주가가 되면 신문 일면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역대 최고치 뭐 불이 붙었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일면 오늘 이게 매일경제 일면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종부세 피하자 강남구 중요 역대 최다. 이거 나왔죠? 또. 여하튼 내가 보니까 이런 거 다루는 신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역사상 최고치예요? 그렇죠. 역사상 최고치예요? 이거 봐. 지금 이것도 모르는다. 한 석 달. 아니 사상 최고치잖아. 사상 최고치예요? 종가 기준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뭐냐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체감하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서 사실 1월 초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연말 연휴 기간을 딱 하다가 결심했어. 빡 사주 몇 천 원씩 하루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끄리가 들어와서 만들어낸 주가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더 이상 열광하지 않고 이런 평정심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되게 건강하다 나는. 그런데 그러면서 주식 좀 많이 한 사람들하고 제가 최근에 저녁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소리 없이 강한데. 렉 안자네. 막 열광하고 그런 거 없이 소리 없이 강한데 그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자금이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쉬고 있는 횡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호수비를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3,200선을 아주 강하게 뚫은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어제 개인은 3,898억 원을 오히려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했다. 연중 최고가를 치는, 사상 최고가를 치는 날 우리 개인들은 한 4,000억 가까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달러 약세라는 거죠. 안정돼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행한다라는 어떤 강한 확신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달러 환율을 안 하더라도 지난달 10일 날 1,142원까지 올랐던 건데 어제 1,112원까지 내렸거든요. 이제 글로벌 달러 약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가치도 동조화돼서 올라간다 이런 거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지난달 말부터 거의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이것도 역시 글로벌 달러에 관련된 그런 거죠. 코스닥도 어쨌든 1,000포인트 넘어가면 통상은 마디지수라고 해서 그 1,000포인트 20년 만에 돌파한 1,000포인트에서 굉장히 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쭉쭉 한 번 빠졌다고 하는데 거의 1,000포인트는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한 번 돌파한 다음에. 그래서 1,031.88로 해서 양대지수다. 코스닥은 사상 최고치는 훨씬 멀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 물론 간밤에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크게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초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코인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주식을 절대 포기하실 만한 특별히 재미가 없어서 포기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주식은 돌고 돌아서 순환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좀 쉬고 있는 주식들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조정을 좀 거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관점. 달러의 어떤 추세적인 약세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이 살아있는 한. 하락은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골드만삭스가 달러가 계속 떨어지니까 유로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면 당분간 좀 거꾸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요.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잘 맞추긴 맞춰요? 맨날 틀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연봉 받으면 이 정도는 맞춰야지. 그런데 연봉 엄청 많거든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도 1차고로 가고 싶어하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골드만삭스가 안 되면 그다음에 모겐스탄. 메릴린치. 메릴린치 시티 이런 데 가는. 골드만이 넘버원입니까? 타고난 넘버원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봉이 타고나게 높아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달러가 앞으로도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달러를 얘기할 때 달러 인덱스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면 몇 번 말씀드린 게 아실 거예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또 카나다 달러 이런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가격을 정하는 인덱스잖아요. 그런데 어제 0.52%가 이 달러 인덱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91.0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21년 1월에 90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93 넘어가는 쭉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신흥국,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코스피도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한 하락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가장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미금리에, 미국 금리에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금리가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빠집니다. 지금 1.8 이렇게까지 가졌잖아요. 1.78 이렇게까지인데 1.5대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급락한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달러도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91대를 위협할 정도로 빠지면서 미 국채 금리도 함께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고 백신 엄청 좋다면서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6%대 나온다면서. 사실 그 나라 달러 가치는 수요와 공급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라 경제의 성장률로 대변되는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영향을 받냐? 유로, 파운드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럽 경제가 좀 저조하죠. 왜냐하면 미국 대비하면 백신 때문에. 백신의 진도율이 유럽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보다도 오히려 백신의 진도율의 상승률로만 보면 유럽이 훨씬 좋아요. 유럽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영국은 완전히 좋아졌고. 그래서 이 유럽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금융시장의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얘기한 것도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로가 상대적으로 바스켓이라고 그러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바스켓 중에 탁월한 넘버 원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한 달러 인덱스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달러 인덱스로 표상이 되는 달러 가치의 하락세가 우리 주시장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달러가 안 좋아? 달러가 약할 것 같아?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게 어디냐? 신흥국의 제조업 강국과 유럽의 제조업 강국, 독일 사상체국가 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대만, 한국 다 사상체국가 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코스피 사상체국치를 말씀드리면서 과연 관건이 뭐냐? 수급상으로는 한 20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주식의 사자 행렬이 이런 영향을 계속 받는 건데 이런 게 과연 오늘 내일 끝날 거냐?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생각이고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사상체국가 가면 기본적으로 또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건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코인도 그렇고 또 부동산에 대한 다시 좀 오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 말에는 주식 일방의 자금 쏠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또 코인 쪽으로도 많이 이완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주식의 사상체국가와 더불어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빨리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산이 수소 쪽으로 또 엄청 속도를 내고 있군요. 사실 두산 그룹 그러면요. 제 연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억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재 일색이었죠. 두산, 맥주. 네, 두산 맥주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카콜라. 이것도 두산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닥 필립 이런 것도 아마 내가 두산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 우리나라 생필품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거 아니었나요? 저기 저 치킨 브랜드 있잖아요. 치킨이요? 네. 저 할아버지 그거 뭐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네. 그것도 두산에서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다가 이제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룹의 어떤 구조조정을 크게 맥헨지였던가요? 거기 컨설팅을 크게 받아가지고 중화학 쪽으로 했죠. 두산중공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그래서 야, 저게 성공할까 그랬는데 상당히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별로 안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좀 바꾼다 이런 게 그룹의 어떤 핵심 역량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게 원전에 관련된 플랜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터널아운드를 신재생 쪽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수소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두산 최월셀이 주가 많이 올랐죠.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생산하고 선방용 연료전지 개발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이고요. 그리고 계열사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요? 네. 이건 뭐냐면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드론. 이걸 상용화하는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방용 수소 로봇 등 중국 기업과 이렇게 로봇 사업을 연대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주력 계열사입니다마는 2022년까지 수소에카플랜트 이런 것들 굉장히 사업을 키운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뉴두산은 수소를 위주로 해서 한다. 그래서 주 두산 안에 TF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룹을 바꿔나간다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굉장히 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재무부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건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두산그룹. 왜냐하면 이런 데를 왜 주목하냐면 최근 들어서 중경그룹이라고 하는 그룹들 있잖아요. 4대, 5대 말고 한화라든지 효성이라든지. 12권 한대.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산이라든지 코롱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가만히 보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혹은 지금 말씀드린 수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성공하면 그 중경그룹 중에서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그 아파트로도 참 여기 잘 났었죠. 사실 두산그룹 망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망한 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원전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재무적으로만 놓고 보면 제가 예전에 회사체도 다뤄보고 이랬잖아요. 두산건설이었어요. 그래서 모 회사에서 두산건설을 계속 지원을 한 거죠. 두산건설이? 두산건설을 엄청 어려웠어요. 저기 있잖아요. 일상 같은 데 가던 무슨 큰 단지. 오피셀 빌딩 하나 큰 거 있죠? 주상복합. 네. 큰 단지 있잖아요. 그게 발목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거의 좀 잘 안 됐었군요. 요즘 그것마저도 다 팔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브. 그러니까 위브더 제니스. 이게 거의 해운대. 주요 도시에 아주 굉장히 높은 빌딩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었군요. 자 뉴스 3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좋아요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매일 함께하시면 되深지 않은 것입니다.